셀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스입니다. 바로 갈까? 아 뭐 알잖아요. 바로 가야죠. 우리가 5일동안 그렇게 핏땅 다 쏟아가면서 다 했는데. 믿으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리스트. 아 근데 그 전에 마무리 준비 다 됐어요? 네. 아 그럼 나 틀기만 하면 되지. 형만 안 될 것 같아요. 갈게. 오케이 갈게. 우리 캡점? 어. 야. 야 벌써. 여기 혈기가 보여요. 자세히 보시면. 저거 진짜 혈기인가? 아니죠. 아 뭐였네. 아이. 헬기만 쓰죠. 아니 아니요. 그게 안 좋아요. 헬기. 헬기 진하다고. 뭐야. 얼마야. 갑자기 마벨 영화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촬영해요. 막 하면서. 맞아. 여기 찐이 뭐. 아 저거 진짜 폭죽 진짜 컸잖아. 저거 원테이크 했잖아. 뭐야 저거 거울이었어? 어 뭐야. 말 실제로 있었던 거지? 어 말 진짜 있었어. 아 맞아요. 와우! 연결! 람버리니 아부타돌! 승민이 진짜 멋있게 나왔다. 와, 잘생겼다. 물 운동이에서? 여기가 지향이구나. 뭐야? 진짜 저렇게 합성이 됐구나. 오, 뭐야? 근데 이거 불도 진짜거든요. 맞아, 이거. 진짜 예쁘다. 앙. 이거 뭐야? 이거 좀 신기하다. 미쳤다. 이거. 여기 두 개 꼭. 아, 두 개가 봐. 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와, 뭐야? 뭐야? 우와! 보러다! 뭐야, 뭐야, 뭐야. 난 이때 승리 너무 좋아. 음어가 진짜 나왔네. 가리자. 가리자. 에이! 우와! 미쳤네. 야! 우와, 트랜션 뭐야. 야, 어마어마한데 진짜로? 야, 디테일이 너무 많다. 아, 춤 위주긴 한데. 와, 이엔씨 이때 기억나시나요, 이거. 맞아요. 기억나죠. 레오 형. 재밌었거든요. 오, 차가 뭐야. 아, 저 진짜 있었다. 찐이에요, 저거? 와, 진짜 떨어뜨린 거죠, 차가? 진짜 있었어, 진짜. 눈에 치지 아니에요. 끝날리는 거. 네, 진짜 떨어뜨린 거예요, 저거. 와! 오, 뭐야! 와! 와! 너무 멋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문어 뭐야. 오, 뭐야. 근데 불, 아 찐이었는데. 와, 진짜 멋있다. 나, 저 불 단축했어. 맞아. 너무 추웠어, 그날. 오, 오오오오! 오, 오오오. 비쌌이, 비쌌할! 왜 이렇게 노래 conteúdo? 하하하하. 와, 뮤직비디오 역대급인데요? 에이 에이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다른 차가 뒤에 서울 배경, 서울 배경 딱 있는 게 중간중간에 약간 시간 멈추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해 뭐 뜻이 있나 볼 게 약간 디테일이 많아서 이건 한 열 번 올렸을 거 같아 한 명당 1억 규씩 봐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트 트 Yeah